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가 자동차 배출가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세먼지 없는 맑은 서울을 만드는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를 소개합니다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가 뭐예요?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량을 1에서 5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많은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도시내 미세먼지가 감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 역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였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를 시행합니다 높은 등급의 차량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서울시에서는 1등급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과 같은 인센티브는 물론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은 높은 등급의 차량을 선호하게 되고 덕분에 서울의 하늘은 더 깨끗하고 푸른 모습을 찾을 수 있겠죠? 내 차의 친환경 등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 차량의 친환경 등급은 자동차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1등급 표지 시범 부착 캠페인을 시행 중에 있는데요 자동차 친환경 등급 표지는 각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미세먼지 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미세먼지 없는 맑은 서울을 위한 시작입니다